정상 끊었구요 테살로니카는 그 와중에 파르티아들 포위되있네요 그 와중에 포위되어있습니다 제노 라이아로 가구요 얘는 페르셋 볼일숨 없구요 하이도 지저분하게 남네요 지저분하게 남아요 자 물론 얘들은 이제 아라비아로 갈 것이고 자 메르페인 얘네들은 이사로 보냅니다 박트리아치구요 아멘 아멘 쟤 해산해버리고 자 트라베조스 칩니다 음 속주 관리를 안하네요 속주를 제대로 관리 안했어야 그냥 들어갔고 왜 속주를 관리를 안했을까 자 턴 넘깁시다 그죠? 흠 자 얘는요 얘는 불러와서 하르무지아에 군대 하나만 넣어줍시다 장군 하나만 넣어줍시다 그러면 될 것 같아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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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흠 흠 뭐 놀리지? 자, 자전으로 그냥 승리 처리도 했고요 해군은 사실 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욕군이 중요해요, 욕군이 자, 요크르티레스 쥐고요 얘 함대죠 자, 페르시아 총독 망했습니다 이제 프라다에 보험사마 하나 넣어주고 보험사마 얘들은 메디아 아드로바테는 잔당이었습니다 쟤 아마세이아치고요 쟤 아마세이아치고요 철단 턴넘기입니다 아유 아유 쟤 아마세이아 쟤 아마세이아 자, 파라돈에스의 마지막 거점이었죠. 자, 드랑기 하나 망했고요. 쟤는 아르타쿠아나로 보내고 쟤는 게르라치입니다. 이 사례를 지켜주시겠어요. 이 사례를 지켜주시겠어요. 네, 제 왕자. 제 왕자. 하하. 제 왕자. 숫자가 기본입니다 원래 숫자가 기본이네 숫자가 담보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적은 수로 많은 수를 이긴 전초가 왜 유명하겠습니까 그게 편하지 않기 때문에 유명한 겁니다 쟨 올비아로 들어가고요 올비아의 요 제 능력 지촌 요 레벨 좀 올려줄게요 그동안 제가 안올리고 있던 게 맞네요 되게 많네 자 턴 넘겹시다 신림동에서요 서울에 있는 신림동에서 30대 남성이 흉기를 갑자기 휘둘러서 한 명이 죽고 세 명이 다쳤대 갑자기 하아 저게 무슨 짓인지 저게 무슨 짓인지 하아 저게 무슨 짓인지 자 이렇게 배치해 놓으면 충분하구요 자 무스카트 칩니다 쟤는 야트립으로 갑니다 아 아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자 여기다 이렇게 위치하구요 자 터넉입니다 갈라티아 군대는 남쪽으로 왔습니다 갈라티아 군대는 남쪽으로 왔습니다 창구위 서비스 이것저것부분 자 파라도니스 망했구요 쟤는 마인 치구요 자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칼라티아 군단은 사봤습니다. 자 터넘기구요. 안토니우스는 망했나요? 망한건 아닌거 같은데? 아 안토니우스가 지금 파르티아의 속곡이 되어버렸네. 병신들 속곡이 됐답니다. 제드는 초원으로 복진합니다. 힘야를 줘 내려가고. 병신들 속곡이 되어버렸네. 그.. 목이 많이 안좋네. 발음을.. 남이 아픈거가지고 지금 웃을 얘긴 아닌데. 아무튼 발음을 예를 들면 이제 안녕하세요 라는 말이 있으면 안녕하세요 이런식으로 이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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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정을 제대로 못맞추네요. 음을 제대로 못맞추네요. 시노팬은 지금 폰토스가 이걸 먹어버렸어요. 폰토스가 먹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사실 폰토스가 독립해서 여기 이 조끼를 하나 틀어막아주는게 또 나쁘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아톨리아 중부를 또 갈라티아 다 먹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군대를 둘로 나눠야 되거든 원래 같으면은 근데 폰토스가 이제 가라로 나도 일단 저기를 틀어막고 있으면 우리가 반대로 그냥 그.. 남.. 그.. 중앙으로 이제 그냥 그.. 군대를 몰빵할만한 그게 생기는거죠. 여력이 생기는거죠. 어쨌든 요렇게 아나톨리아 중부로 들어갑니다. 어차피 우린 지금 이쪽에 군대가 많은 것도 아니구요. 자 터농입니다. 터농입니다. 터농. 화해들어갑니다. 네네덫음 hood. 자 터농! ceremonBERT오를 자 마리브... 먹었구요 My lord! Ready for battle! Make siege to the settlement! Let them cower before our might! My lord! That is impossible my lord! Destroy them! That's the man, my lord! We fight for you, my lord! 자존 맛 좀 없구요 My lord! At once! Besieging settlement! We fight for you, my lord! 짱키라 먹어버리죠? Let them cower before our might! Wait! Ready for orders! My lord! Ready for battle! My lord! March! At ease! At your command! My lord! Take what you can! 자 여기 약탈 걸어버립니다 I fight for you, my lord! We fight for you, my lord! We fight for you, my lord! My lord! At your command! We fight for you, my lord! 나바테아가 지금 저 지역을 다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8mm하고 에덴사 군대 하나 만들어주고요 하나씩 나바테아를 쳐야될 때가 오고 있습니다 턴덩이죠 We see little prophet in further bloodshed You have fought with honor But it is time to staunch deep wounds voglia 분고 분고 자, 수입이 지금 마이너스가 되어버렸어요. Am I always to be disturbed by foreigners? I thought more. Welcome. Be welcome. My time is spiller spe- Am I always? In time, two things always smell, fish and uninvited guests. Let's speak quickly then before I lose interest. I am genuinely startled. I did not think your people could be. My appetite for feasting is entirely flat. The taste of acceptance is sour in my mouth. 힘이 안 되는 삥을 좀 뜯었습니다. We fight for you, my lord. Ready for orders. Let's go. Maribonde는 나바테아 쪽으로 올라오고 있네요. Maribonde는 나바테아를 치는 게 나을까? Maribonde는 나바테아를 치는 게 나을까? 치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칠 수는 있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무역이 다 끊기고 지금처럼. 그래서 지금 더 가난해질 것이고. 그래서 지금 더 가난해질 것이고. At your command. Ready for orders. My lord. We fight. Is that all, my lord? 뭐 그렇게 될 거라는 점이겠죠. Are you ready to serve? 자, 그리고 세율 안 남겨 올려요 이제. 더 이상 보통 세율로는 감당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자, 마자카치고요. Yeah. So. Oh. 도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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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크 타워가 아쿠르 치구용 자크 타워 자돔 마트에 발랑 못생겼었구요 메디아 터로바테네 망했고 자 탑사코스 칩니다 쟤나 안티오키아 쪽으로 하고 자 해그라 먹었습니다 적사복이 심해졌죠 그죠 전 이 아트립으로 가고 얘는 정리하구요 지금 지배권이 올라가면서 적자가 더 심해졌거든 자 일단 얘는 여기 한턴 더 기다립니다 한턴 더 기다리구요 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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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발랑군 자전으로 처리했고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저희들은 곧장 에티오피아로 가고 자, 히미아르 잔당들 정리했고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잔초 키아 먹었고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자, 인디 코메디아 먹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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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